두부 산책 다녀왔으니 소독해야돼 두부 두부 먼저 들어와 들어와 두부 들어가고 김치 김치도 들어와 두부 어디가 두부 다시 들어와 김치 들어와 김치 아니야 그만 놀아 산책 다녀왔잖아 일로와 들어와 김치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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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들어와 들어와 문 닫는다 들어와 김치 들어와 얘들아 앉아 두부 소독하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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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 앉아 기다려 아니야 앉아라 두부 앉아라 기다려 발 물 묻힌 수건이나 부침 타올로 먼저 발 먼저 닦아주고 밖에서 안 좋은 병을 묻혀왔으면 큰일이니까 두부 앉아 두부 앉아 두부 앉아 두부 앉아 앉아 기다려 좀만 기다려 앉아 두부 앉아 두부 앉아 두부 앉아 앉아 제발 좀 팔 먼저 닦아야돼 이쪽 발 이쪽 발 이쪽 발 눌러 두부 앉아 소독 두부 소독해야지 이제 소독해야지 다리 간다 다리 아니요 소린 아니야 기다려 다리야 소독 소린단체 아이치 잘했어 먹는 거 아니야 기다려 다 했어 이 쪽 발 아이치 잘했어 이 쪽 발도 이 쪽 발도 아이치 아이치 잘했어 이 쪽 발 아이치 잘했어 대게 네 김치 김치 이리 와 아이치 잘했어 아니 도구 아이고, 잠시만, 나 김치. 김치, 발 먼저 닦고. 아이고, 쓰는 거 아니야. 발 먼저 닦고. 옳지. 소독. 소독. 멈춰서 소독. 아니야. 아, 너무 힘들다, 얘들아. 산책 한 번 갔다 와서 할게요. 이거 먹는 거 아니야. 소독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, 소모 아니야. 아니야. 나 이제 소독해야 해. 김치, 두부 나와. 두부 나와. 김치, 이제 소독할 거야. 딸, 먼저, 왜, 왜, 왜? 뭐, 지금 놀고 싶어서 그래? 이거 충만 거 아니야, 누나? 끝났다 이렇게 돌고 싶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두부랑 김치 때문에 소독하는 것도 있는데 뭐 끝 끝 이 놈들아 끝 끝